병무청이 올해 첫 병역 판정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한의 청년들이 내딛는 병역 의무의 첫 걸음에 백재웅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찬 바람이 남아있는 2월의 첫날. 이른 시간이지만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19살의 검사 대상자들이 검사장에 방문합니다. 병무청이 1일 올해 첫 병역 판정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역 판정검사는 병역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19살이 되는 해에 진행되며 올해 대상자는 2005년생 약 22만 명입니다. 이병 대상자들은 병역 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눠지며 이 중 4급 판정 대상자들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합니다. 올해 첫 병역 판정자 이지환 군은 현역병 이병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검사는 수검자 전원에 대한 기본 검사와 질병 상태에 따라 해당 과목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정밀검사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마약류 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군내 마약 유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병역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즉 7월 2일부터 이병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추가해서 7종류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 난시, BMI에 대한 판정 기준을 조정했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 기준을 엄격히 선정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관련 사항은 병역 의무자와 군 관계자 모두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4단계에 걸친 종합심리검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주기적 약물 치료를 확인해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모든 병역 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 판정 검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백재웅입니다.